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4.15 총선의 부정사건 의혹을 밝히고 국내외 알리려는 공병호TV의 활동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현안을 두고 첨예한 논쟁이 벌어질 때는 일단 사회의 원로로서 존경받을 수 있는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좋습니다. 박성현 서울대 통계학과 명예교수이자 전임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을 지낸 올해 75세의 원로 통계학자가 5월 21일 날 자유한국포럼 창립식에서 발표한 심청분석자료는 우리들에게 4.15 총선의 의혹사건에 대한 부분을 명쾌하게 해결하는 데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를 일단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전투표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통합당 지지자들보다 사전투표에 더 많이 몰려나왔을 것이라는 그런 가설은 통계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1537개의 동업면 리를 대상으로 통합당 총득표율, 통합당 총득표율은 사전득표율 플러스 당일 득표율입니다. 이것을 세로측 y측에 놓고 동료별로 사전투표율을 가로측에 놓으면 미래통합당이 약간 플러스를 보이고 있고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은 약간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전투표 현장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거 동원됐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사전투표율이 이례적으로 높았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절대로 성립될 수 없는 그런 주장입니다. 두 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서울의 지역구는 모두 49개로 지역마다 후보자 지지도에서 특색이 있으므로 주로 다양하게 나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이번 21대 총선에서 모든 지역구가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득표율 차이가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통계적으로 이해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강남이건 강북이건 좀 진보색제가 강한 지역인 보수색제가 강한 지역인 관계없이 거의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통계적 조작을 강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중요한 특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후보는 당일투표보다도 사전투표에서 훨씬 더 높은 득표율을 올렸고 통합당 그 반대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20대에서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득표율 차가 49개 지역구에서 민주당은 평균 3% 샤누리당은 약 3%이므로 양당 후보의 평균 격차는 6%에 불과했습니다. 양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3% 6%입니다. 이 정도는 통계적으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격차입니다. 그러나 21대 총선에서는 엄청난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모두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10에서 16%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평균 약 12%입니다. 이와 반면에 통합당은 모두 다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사전투표 빼기 당일투표율이. 따라서 양당 후보의 평균 격차는 24%입니다. 그러니까 20대 총선에서는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이 양당, 샤누리당과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이 3% 정도니까 총합해서 6%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13%, 13% 이렇게 12.5%, 12.5%에서 24%에서 25% 정도 벌어진 겁니다. 통계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박성인 교수님이 연세가 좀 드셨기 때문에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통계적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그건 조작이 됐다는 거죠. 조작이 누가 했냐, 어떻게 했냐, 얼마만큼 했냐, 누가 덕을 받냐 이걸 밝히자는 겁니다. 그걸 왜 안 밝히냐, 그걸 듣고 어떻게 나아가겠냐, 네 번째입니다. 여기서 통계적으로 기이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49개의 모든 지역구에서 동일한 패턴을 보이면서 차이가 났고 그 차이가 매우 유사하게 민주당은 플러스로 통합당은 마이너스로. 여기서 민주당이 플러스라는 것은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입니다. 통합당은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입니다. 통합당은 항상 당일 득표율이 높았고 민주당은 항상 사전 득표율이 높았습니다. 핵심 포인트 다섯 번째입니다. 서울은 모두 424개 동으로 구성돼 있는데 민주당 후보의 사전 득표율과 당일 득표율 차들은 히스토그램으로 이렇게 막대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그림 5와 같습니다. 이 차이는 평균 12%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0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12% 플러스 12%포인트 정도에서 평균값이 형성되면서 매우 작은 표준폐차의 종모양의 분포를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이 자주 보시다시피 반대로 미래통합당은 0을 중심으로 마이너스 쪽으로 약 12%포인트 이동해서 평균값 가장 높은 봉오리가 있고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시 종모양의 정규분포를 갖게 됩니다. 여섯 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통계적으로 또 하나의 기한 현상은 모두 424개 동에서 민주당의 사전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 보다 크다는 것이고 그 표준 편차도 매우 작다는 것이다. 424개 동들에서는 나름대로 동마다 특색이 있어야 될 건데 이런 일률적인 결과가 도출된 것은 통계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박성현 교수님은 통계학자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완곡하게 이야기하지만 거의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불가능하게 일어난 일이 일어난 것을 보고 침묵을 지켜라 눈을 감으라 말하지 말라 입 닥쳐라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거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났고 조작 징후가 너무나 농후한데 입을 닥쳐라 눈 감으라 헛소리하지 말라 떠들지 말라 어머론자 입 닥쳐라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정말 참 분격합니다. 통계학은 집어치워라 상식으로 하자 이런 거 보면 정말 저 양반이 정신이 있나 없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반지성의 시대라고 봅니다. 반문명의 시대고 반이성의 시대인 거죠. 사실 앞에 진실을 알 수 없으면 그것이 반지성이죠. 뭐를 지성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반지성이라는 것은 사실을 무시하는 거죠. 반지식이라는 것은 진실을 무시하는 거지 않습니까 나를 믿어라 나를 따더라 이런 거죠. 데이터 대신에 통계 대신에 사이언스 대신에 내 감각이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424개의 동들이 모두 다 저 동마다 특색이 있을 텐데 동일한 거의 일률적인 결과가 나오는 것 그거는 어떻게 일어날 수 없는 거죠. 핵심 포인트 여섯 번째입니다. 일부 신문단체나 유튜브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전투표에서 민주당과 통합당의 득표율이 서울 인천 경기에서 거짓말처럼 동일하게 나온 것은 통계적으로 볼 때 희귀한 이름에 틀림없다. 박 교수님은 희귀한 이름에 틀림없다. 그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표 5번에는 이들 지역에서 두 당의 상대 득표율 비율이 소수점을 빼고 나면 정확하게 63대 36의 비율로 동일하다. 이것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수도권 유권자들의 투표 승향 흐름이 유사하게 나타날 것일 뿐이다. 이렇게 한 이런 주장을 펼치니까 의심을 사는 겁니다. 절대 그런 게 박 교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은 매우 작다. 매우 작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자들 불러서 시연하고 이거 다 내가 볼 땐 소용없는 짓인 겁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슈라는 것은 당신들이 발표한 21대 총선 결과가 엉망진창인 통계적 현상으로 나타났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조사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류기도 다 내놓고 개수기도 다 내놓고 컴퓨터도 다 내놓고 서버 다 내놓고 판사들이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공범이 되는 거죠. 공범입니다. 그야말로. 핵심 포인트 7번째입니다. 일부 지역구의 경우에 사전투표에서 관내 사전 득표와 관내 사전 득표의 결과를 보면 놀라운 상수관계를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통계적으로 보면 상수가 있다는 것은 상관관계가 1이라는 이야기죠. 1이라는 것이죠. 이건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왜 관외 사전투표와 관내 사전투표의 샘플 집단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상관관계의 0.6 0.7은 나올 수 있지만 1은 나올 수 없는 똑같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인천 연수거에 출마한 민주당 통합당 정의당 후보 같은 경우를 보면 관외 사전투표 수는 관내 사전투표 수에다가 39% 0.39를 곱하면 크창하게 나오는 것이죠. 민주당의 정일영 의원 같은 경우는 정의영 후보 같은 경우는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가 정확하게 관외 사전투표 수에서 0.39를 곱하면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의 15,797표에서 0.39 1530을 곱하면 6,185표가 나오는데 그게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인 거죠. 통합당 민정욱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내 사전투표수가 1,130, 1,135표인데 거기다 0.39 3472를 곱하면 4,460이 나오는데 4,460이 관외 사전투표수가 되는 거죠. 정의당의 이정미 후보도 관내 사전투표수가 5,296인데 거기다가 0.39 1427를 곱하면 2,073표가 나오는데 2,073표가 관외 사전투표수가 되는 겁니다. 최후보에 모두 관내 사전투표에서 약 0.39를 곱하면 관외 사전투표수가 나오는 것이죠. 상수관계니까 관외와 관외가 거의 상관관계의 일이라는 것은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관외 사전투표율이 관외 사전투표율과 유사하게 나올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일정한 상수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일에 가깝다는 것은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이 같은 정말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통계적으로 키위한 그런 이변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침묵하고 그렇게나 쓴다는 사람들이 헛소리를 하고 그거 어떻게 일어날 수 없는 거죠. 제가 누구를 비난하자는 것이 아니고 사실 앞에 진실 앞에 우리가 겸허하게 그 사실과 진실을 직시하는 것은 정말 문명사회가 지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체죠. 거짓말을 하자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거짓말로 가져 듣고 은폐하거나 감추거나 거짓말을 하면 안 되나는 것이죠. 우리 사회가 좀 더 사실 앞에 진실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나아가야 됩니다. 사실 앞에.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